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마어마한 꽁충예약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소중한 둘째 돌잔치를 위해서 강남에 비싼 3만원짜리 뷔페도 예약을 했는데 친구가 미쳤는지 저한테 욕을 해요. 원제 둘째 돌잔치 초대를 했더니 친구의 어이없는 답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여기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요 오늘 제 친구한테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어서 말이죠 지금 이 친구의 행동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걸 여쭙고자 이렇게 글씁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쓸게요. 일단 저희는 32살이고 저는 결혼 5년차 딸딸이 엄마입니다. 딸 둘이죠. 참고로 아이들은 2살 터울이며 이번 달 중순에 저희 둘째 돌잔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요즘 보면 돌잔치 다들 소규모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정말 가깝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되는 절친들만 최대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정의 소수만 초대를 한 거였어요. 아무나 어중이 어중이 다 부른 거 아니라고요. 무엇보다 여기 와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밥값도 싸구려 아니고 3만 원이 넘는 곳으로 골랐어요. 강남이야. 답례품도 마찬가지죠. 나름 신경 써서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싸구려 소금 같은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장소가 좀 그래요. 보증인원이 최저 50인인 곳이라 초대한 친구들한테 제가 얘들아 니들 별일 없으면 그날 꼭 와서 축하 좀 해줘 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조용한데 여기서 딱 한 친구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야 꽁꽁이 생일이면 꽁꽁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어줘야지. 왜 애 생일에 엄마 친구를 부르냐? 야 너 혹시 니 생일에도 니네 어머니 친구분들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시비를 거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그게 뭔 소리냐? 이랬더니 뭐 그냥 장난이다. 근데 둘째 돌까지 챙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주말에 힘들다. 일단 가긴 가겠지만 셋째 때는 소규모로 해라. 이런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셋째를 임신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뭔 소리죠? 시비 거는 거잖아. 아니 오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말든가.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하튼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딴 소리 하냐?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뭐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이렇게 화를 내긴 했는데 여전히 기분이 안 풀려요. 아니 우리가 고작 한두 해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지기 친구예요. 또 그런 친구의 아이가 돌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자란 걸 기념하고 축하받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데 이게 어디 보통 날이냐고 여기 참석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와서 축하해 주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할 만큼? 진짜 나 너무 기분 더럽고 불쾌하더라고 그래 이 친구는 아직 미혼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지가 사람이라면 최소한 말은 가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셋째가 왜 나와? 어? 그리고 엄마 친구들? 뭔 소리야 이게? 여하튼 갑자기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둘째 돌잔치 하는 게 괜히 더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마음 그래요. 끝으로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링크를 보낼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저 대신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쓰리 친구가 맞는 말 했는데 왜 이래요? 나도 애 둘 키우는 엄마지만 둘째까지 돌잔치를 하겠다. 이가 아무래도 민폐갑인 것 같아서 나는 집게에 가죽만 모아서 했거든. 아니 거기 가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 시간도 써야 하는 건데 님 뭐 이렇게 당당해요? 뭐라고? 친구한테 링크를 보내겠다고? 그래 보내라고 핫 그냥 안 보내기만 해봐. 어쨌든 그래 뭐 이왕 예약한 거니까 이번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거기 참석 안 했다든지 한소리 했다고 섭섭해하고 그러지마요. 축하는 말이죠. 강요를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2번 웬만하면 돌잔치는 첫째에서 끝내고 치워라. 아니 도대체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둘째도 하고 셋째도 하고 주변 사람들 불편해 민폐 거지 같다고 하지마 좀! 3번 뭐? 3만원? 아니 이게 비싼 거야? 혹시 여기 다른 세상인가? 내가 뭐 잘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요즘 우리나라에 3만원 이하 드는 밥도 있어요? 그리고 답례품 그거 뭐 수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내 돈 내산이면 아무도 안 살 그런 물건이잖아. 똑같잖아. 그런데 결국 그걸 내 돈 주고 어? 근데 그 돈보다 못한 밥 먹고 남의 새끼 앵알앵알 하는 거 구경하는 자리일 뿐인데 니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첫째까지만 하세요. 이건 민폐라고 민폐. 뭐 그래도 반드시 꼭 축하를 받아야겠으면 돈은 받지 말고 대접만 하세요. 그럼 다들 불평불만 없이 올 겁니다. 4번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거지같은 수금잔치는 니들 가족끼리만 하세요. 제일 친한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긴 개뿔 이 엔병. 그 돌잔치에 네 직장 동료까지 다 초대할 거잖아. 누가 모를 것 같아? 어? 황금같은 주말에 남의 애 새끼 생일 뭐 하러 가고 싶겠어? 싫어! 5번 요즘은요 칠순잔치도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밥만 먹는 분위기인 거 몰라요? 애 생일 따위에 황금같은 주말 그 귀한 시간 낭비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 그거 하면 애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수금하고 싶은 네 욕심일 뿐인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6번 미친! 3만원짜리 식대가 정말로 비싸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쓰는 건가? 나도 유부녀지만 네 친구가 백번 천번 옳은 말을 했는데 걔 멍청하고 피해의식만 가득해서 어우 정말 추하다. 둘째는 양심껏 직계 가족끼리만 해라 이 눈치 없는 아줌마야. 7번 예? 뭐라고요? 50명이 소규모라고? 지금 장난치는 건가?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개나 소나 다 부르겠다 이거 아뇨. 어? 한 15명, 20명이 소규모 아닌가? 8번 그래 뭐 친구 워딩이 좀 강하긴 하네. 근데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래도 뭐 반드시 꼭 그걸 해야겠으면 추기는 절대 사절. 이거 꼭 말해라. 9번 응? 뭐야? 우리나라에 식대 3만원이 없는 것도 있나요? 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고급이라고 이걸 자랑하라. 이게 무슨 고급이라고 자랑하듯 써놨어. 어디 저 깡촌 시골 총구석 아니면 뭐 무인도에 살고 있나? 10번 아니 지금이 뭐 6이 오냐? 아니면 뭐 보릿고기라도 되는 거야? 어머요. 무사히 잘 자라긴 뭐가 잘 자라? 네 뇌나 좀 잘 자라게 어떻게 해봐. 추가 어? 여기 달린 댓글보고 더 기가 차서 추각을 남깁니다. 요즘 그래요. 여기 판에 할 일 하나 없는 미혼들이 몰려온다 이런 소리 들리더만 아무래도 그 말이 정말 사실인 모양이 그 말이죠? 그래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뭐 지밖에 모르니까 부모의 이런 아픈 마음 절대 알 리가 없죠. 그래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내 휴일 따위가 우선이니까 평생 단 한 번뿐인 그 돌잔치보다 매주 찾아오는 그 휴일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안 봐도 그냥 뻔합니다. 니들 친구 없죠?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불쾌해서 글 그냥 지우려다가 그래 당신들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스스로 달아놓은 댓글을 보면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라고 이 글 지우진 않겠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친구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사과와 함께 돌잔치에 오겠다는 톡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뭐 링크는 안 보낼 생각이에요. 솔직히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대로 넘어가야죠 뭐. 싱긋. 그리고 참 어이겁네. 50석이면 저희 동네에서는 소규모 맞아요. 도대체 얼마나 후진 동네에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요. 어떤 일이든 본인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편협하게. 그럼 저는 이만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댓글 확인 못해요. 뭐라 씨부리든 말든 나 모르라. 안녕. 댓글 1번. 쓰니가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어머 저 강남 인근에 사는데 쓰니도 비슷한 동네에 사나 봐요. 저희 동네의 경우 워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50석은 소규모 맞아요. 보니까 쓰니도 저희 동네에 비슷한 혹은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건 다 복이라고. 이 사람들은 몰라요. 댓글. 너 쓰니인 거 티 오지게는 한다. 강남 이지래. 저기요 쓰니. 진짜 잘 사는 강남 사람들은요. 소규모 돌잔치의 경우 호텔이나 혹은 작은 레스토랑을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고요. 식대 3만 원이 아니라 그냥 기본이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겨우 3만 원짜리로 있는 사람들 축에 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말 꿈도 야무지다. 참고로 저도 아기 키웁니다. 욕하지 마요. 난 미혼 아니다. 2번. 와 이슨이 진짜 애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거지 같은 짓거리야 이게? 2번. 2번. 야 말 똑바로 해라. 너는 지금 축하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돈 봉투를 받고 싶은 거잖아. 누가 그걸 모르냐? 야 끝까지 이러고 있네. 3번. 아무도 지폐는 안 들고 욕만 하니까 광부 나는 꼬라지가 같은 엄마지만 참 우습고 추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물어보지를 말든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귀를 쳐다다 버리니? 쓰니야말로 시간만 많은 한심한 엄마라는 거 알고 있죠? 4번. 뭐? 친구가 아침에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이게? 5번. 미친 할 일 없는 미혼들이래. 이 아줌마 기혼부심 쩌는구나. 내가 보기엔 글쎄요. 아줌마가 훨씬 더 할 일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자기 기준 덜 매겨놓고 그랬으면서 남들한테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웃겨. 여하튼 튈 생각하지 말고 이 글 친구한테 꼭 보내요. 알았어요? 6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안 보여주겠대. 그러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옥밖에 없으니까 쪽팔려서 못 보여주는 거지 안 보여주긴 개뿔. 7번. 니들은 미혼이라서 몰라서 그래. 이 지랄 할 거면 미혼 친구들도 부르지 말고 니 조리 온 동기들이나 불러요. 나도 결혼한 사람이지만 둘째 돌잔치까지 부르는 거 이거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라 해도 하나도 안 고마워. 귀찮아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주말에 노는 게 더 좋아. 8번. 이 아줌마 자기 편 들어달라고 지단에는 열심히 꺼져겨놨는데 아무도 편 안 들어주니까 바로 쬐버리네. 꿀꿀꿀꿀. 9번. 반대 댓글 단 사람들한테 반성하세요. 이랄지. 답장 너 시전하려다가 그거 먼저 실패하니까 정신 승리해버리는 거 진짜 오진다. 어쩜 좋아. 짠하네. 예? 뭐요? 미혼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어쩌고 어쩌? 저기요 아줌마. 저도 애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 오늘 왜 이래. 너한테나 귀한 둘째지. 남한테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기일 뿐이야. 아니 도대체 둘째 셋째 돌잔치를 왜 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그럴 거면 그냥 돈이나 걷질 말든가. 마지막 싱그척 웃으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 진짜 웃겨. 그래요. 강남이 우리 동네보다 싸네.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뭐 할 말 없죠. 어차피 듣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